동점이 됐어요 동점이 됐어요 결승전입니다 문제 주세요 딱 처음 본 그 순간인데 첫눈에 확 반해버린다는 사랑한다는 말 아닌가? 형건이 형은 그런 거 맞는 거 같아 맞은 줄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OST? 옛날 노래죠 노래 제목이 2015년 발매될 때 당시에 신조어예요 요즘 노래야 이거 몰라 2015년이야?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맞네 맞네 듀엣! 걸그룹입니다 그래 걸그룹에다가 듀엣 AOA가 불렀어요 안 돼 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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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AOA의 심쿵의 정답 우리 다 하셨겠다 seated 저기도 애들이 되게 많다 차려 가슴이 쿵쿵대 나도 모르겠어 심쿵해 나 어쩌면 좋아 자꾸만 심쿵해 야 인기가 MC를 받으면 해 아니 MC를 받으면 안 돼 강혜야 니가 룰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겨야 너가 안 잡고 그래요? 니가 이겨야 너가 안 잡고 심쿵해 아니 형이 작구만 어? 작구만 형 작구만 똥똥해가 아니고요 똥똥해 아니 심쿵해 자꾸만 심쿵해? 오빠가 심쿵해 자꾸만 심쿵해 비켜주시면 돼 기대 한 번 드릴게요 자꾸만 심쿵해 널 보면 볼수록 가슴이 쿵쿵대 나도 모르겠어 심쿵해 나 어쩌면 좋아 가꾸만 이쁘네 압기고 싶어 베이비 수험다 자꾸만 심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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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꼬라지를 보면 이건 바꿨어야죠 팀에 방안이 많아서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우리 쪽에 있어 우리 쪽에 없다니까요 우리 쪽에 있어 자 최종 스코어 3대1로 섬실발 승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